인천경찰청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습니다. 시민들은 교통신호 운영과 횡단보도 신규 설치, 제한속도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시설과 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 제안 방법은 별도 형식 없이 인터넷 경찰 민원 포털이나 모바일 앱,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올리면 됩니다. 의견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 까지입니다.